엄청나게 많이 틀리셨었습니다 뭐요? 그거, 프린트 프린트? 아, 그거 뭘 했는건지 하나도 모르겠어 뭘 했는건지 모르니냈어? 네 오케이, 62단어입니다 잠시만요 시작하겠습니다 컴아웃 컴아웃 오케이, 그럼 컴의 뜻이 뭐죠? 컴, 오다 오다, 그럼 무슨 시죠? 바다시 오케이, 지금은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모양이죠? 컴속에 두? 그렇죠, 두가 들어있으니까 요런 모양이죠, 그쵸? 잠시만요 이거 껐다 켜야되겠다 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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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do you think? Earth Earth The Earth 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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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nt Want Win W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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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ientists Speceties Scientists Scientists Science Science Scientist 사이언티스트 버프 버프 하다시구요 버프 아카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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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뭐 한가지 일종의 일종의 책 하고싶으면 뭐 아카인더 어브 북 아구야 아카인더 어브 북 이렇게 하면 뭐 책의 한가지 종류 이런 뜻이구요 뭐 또 뭐 할까 아카인더 어브 피쉬 한번 보겠어요 아카인더 어브 피쉬 일종의 물고기 한가지 종류의 물고기 이런 뜻이야 아참 그리고 아카인드가 조심해야 될게 뭐가 있냐면요 어떤 시로써는 어떤 친절한 그 다음에 이름 시로는 종류 종류란 뜻으로 쓰였어요 그 다음에 아카인더 어브 피쉬 유어 키딩 미 유어 키딩 미 유어 키딩 미 유어 키딩 미 아 놀리고 있는 중이지 이런 뜻이구요 인트로 인트로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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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중인 이란 뜻이요 뭐야 재미있게 하는 중인도 되고 또 재미있게 하는 것도 되 그러면 얘를 떼 내면 하다 실거고 그러면 뭐 하다 재미있다 재미있다가 아니고 재미있게 하다 재미있다고 재미있게 하다 좀 달라요 문 만초 말하다는 텔도 있고 토크도 있는데 세이가 사용됩니다 다음은 서프라이징도 마찬가지 얘를 떼내면 서프라이즈가 하다 식으로 서프라이즈는 놀라게 하다에요 놀라게 하다 그러면 서프라이즈가 되면 놀라게 하는 중인 될 수 있고 또 뭐도 될 수 있죠 놀라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본문에서는 놀라게 하는 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어떤식으로 Go on Go on Go on 중에 Go가 하다시고요 지금은 두가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여기 더즈가 들어가면 Goes on 이렇게 사용될거에요 So funny So funny So funny So funny 그러면 funny의 뜻은 웃긴 그리고 so의 뜻은 매우 매우라는 뜻이죠 그러면 funny는 웃긴이니까 무슨 시고 어떤 시고 매우라는 뜻의 so는 어찌 어찌였던 매우 웃긴 Believe Believe 하다시고요 지금은 두가 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Fart Fart 하다시로 좋습니다 오케이 수고해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ee you